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신규철 전부님이 선정해 주신 다음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신규철 전부님이 선정해 주신 현장 X-ray,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오피셀입니다. 숭인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동묘역역에서 도보로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역세권 오피스텔인데요.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등대문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 도심권인 종로구인 만큼 다양한 지하철 도선과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전부님, 직주 근접지로서 각광받는 숭인동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숭인동은 편리한 교통 환경과 함께 직주 근접지로서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인 동대문과 남대문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고 주변의 여러 재래시장까지 이런 관련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심권 업무지구로서의 출퇴근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개 드리는 오피스텔은 2020년 5월 중공 예정인데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 총 128세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평역에 비해 굉장히 넓게 보이는데요. 입주자에게 맞춰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특히 빌트인 냉장고, 드럼세탁기, 천정역 에어컨, 빌트인 빨래건조대, 인출식 식탁, 전기쿡탑 시스템 가구 등 풀펄리스드 시스템이 적용돼 주거 만족도까지 높였습니다. 서울 중심 업무지구인 종로구는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택의 희소 가치가 높은데요. 풍부한 배우 수요와 편리한 접근성,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구 집중과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종로구 숭인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이번에는요. 서울의 중심 쪽으로 자리를 조금 옮겨와 봤습니다. 종로죠. 종로구 숭인동이라는 건데 여기도 또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1호선과 6호선 더블역세권인 동묘압역에서 도보로 약 한 20초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전용면적은 15.43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계약면적은 24.1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17층 중 4층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은 2020년 5월 준공 예정이고요. 예상이 되는 매매 가격은 1억 5천6백만원입니다. 네, 그러면 건물의 특징도 좀 봐주실까요? 네, 건물 외관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깔끔하게 지어지고 있고요.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7층까지 총 128세대 대단히 오피스텔입니다. 실내에도 보시면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붓박이장까지 풀옵션을 모두 갖추고 있고 세입자들이 이렇게 몸만 들어와서 살아도 될 정도로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평수에 비해서 구조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1인 가구들이 생활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현장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 빠르다라는 걸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선유도와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조금 더 빨리 만나볼 수가 있겠죠. 2020년 5월에 준공이 됩니다. 지금 약간 추운 이 계절 조금만 지나고 나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겠고 거기다가 지금 동묘역역에서 지하철에서 2분, 아니죠. 20초 단위가 다른 거예요. 엄청 가까운 거죠. 여기에 지금 오피셀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혼자 사시기에 완벽하게 적합한 조건들. 그러니까 풀퍼네시드 시스템. 바로 몸만 들어가시면 이 자리에서 생활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거죠. 아, 옷은 챙겨가셔야 되겠죠. 자, 이런 건물의 특징들, 장점들 챙겨봤는데요. 입지와 호재들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매번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투자는 95%가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현장은 1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인 동묘압역에서 도보 20초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지하철역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숭인동은 바로 옆이 상주 인구가 15만 명이 넘는 동대문 복합 패션타운 쪽으로 직주 근접으로의 생활을 원하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왕십리 뉴타운과 황학동 주방거리 쪽으로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이 전농답신리 재정비 촉진지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청량리 쪽으로 요즘 굉장히 핫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5년간 50조를 투자하겠다. 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데요.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예전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도시 전체를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멋스러운 것들은 그대로 두고 생활하기에 편리하게끔 주변 환경들을 개선한다는 데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1호 사업지가 이 숭인동입니다.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종로구는 2030 서울플랜의 3대도심 중 하나입니다. 3대도심이라고 하면 종로, 강남, 영등포 이곳들을 3대도심이라고 하는데 이 3대도심으로 선정된 곳들 주변까지도 굉장히 가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좋지만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오는 프리미엄도 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종로구 같은 경우는 상권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흔히 저희가 메가 상업지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유동인구와 주변 상권 종사자들, 1인 가구들의 직장의 수요까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도심권 안을 들여다봤더니 30년 이상 된 오래된 집들이 무려 51%나 됐고요. 10년 이하 신축 비율이 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축들이 들어오게 되면 오래된 데서 사시던 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축 쪽으로는 앞으로도 투자 가치가 많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살펴드리는 곳 입지와 호재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을 품고 있죠. 일단은 여기 종로이기 때문에 워낙에 상권이 발달한 곳이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일자리도 넘쳐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신축 주택이 희귀한, 희소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 조금 더 가치가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게다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런 호재거리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조단위가 들어가는 그런 거대한 사회라는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 막대한 사명감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입지 호재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가격적인 분석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 분석도 좀 도와주시죠. 젊은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죠. 원룸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매매 가격 또한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상이 되는 매매 가격은 1억 5,600만 원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참 찾아보기 힘든 가격인데 이렇게 3대도심 중 하나인 종로의 이 가격이라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거고요. 예상이 되는 전세 가격 또한도 1억 4,500만 원까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전세를 안고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소액인 1,1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실 거고요. 월세도 1,000만 원에 60만 원까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출금 약 1억 920만 원 정도를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4,000만 원 이하로도 바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